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죽어 버렸네 어 밖에 진짜 난리다 여기 괜찮은거지 그 뭐야 너 백설아 너 지금 물린거 아니야 내 손에 왜? 아 이거 긁힌거야 물린게 아니라 긁히기는 물린거 같은데 너 싸우다가 물린거 아냐? 아니야! 물린 게 아니라 긁힌 거야! 그걸 어떻게 믿어? 빨리 나가! 잠깐만! 원래 물리면 5분 안에 좀비가 되는데 지금 조금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다가 좀비돼서 나 물면 너가 책임질 거야? 빨리 나가라고! 나 괜찮은데? 나 괜찮아! 나 안 물렸어! 그럼 5분 동안 저쪽 끝에서 격리하고 있다가 진짜 좀비면 내가 데리고 나갈게! 비키야! 너 아니잖아! 긁힌 건데 뭐! 5분 말고 30분! 야! 박쌩! 나 괜찮아! 30분 동안 저기 있을게! 아! 좀비국이다! 여기는 좀비국! 백신을 만들 수 있다고 한다! 백신이 있다고? 교실 안에 있는 재료를 조합해서 백신을 만들어라! 그게 미션이다! 칠판을 확인해라! 오! 오! 자! 저대로 만들어보자! 음료수를 넣고 음료수를 넣고 들어가 들어가! 칠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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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울 비약보 짤리! 두개! 어! 뭐야! 됐어! 이렇게 만들면 백신이라는거지? 어! 잘 만들어봐! 될지 안될지 모르니까! 거의 완성됐어! 저게 좀비한테 효과가 있는지도 모르잖아! 그렇다고 무작정 밖에 나갈수도 없고 제로 시험해봐야겠어! 어! 넌! 왜! 미안해! 내가 의심해서! 어! 고마워! 많이 아팠지? 아니야! 괜찮아! 나 같아도 그랬을거야! 그러니까! 애들은 나만 나쁘대! 나는 알아! 너가 착한애란거! 고마워! 5분 남았으니까 5분 뒤에 갈게! 그래! 조금 이따 보자! 좀비! 뭐라고? 거의 완성됐어! 다 완성된거 같은데? 됐어? 이게 바로 그 백신이야? 어! 된거 같아! 밖에 나가서 좀비들한테 먹어볼게! 밖에 나갈 필요 없을텐데? 그게 무슨 소리야? 그래봐! 소! 소라야! 내 말 맞지? 제불린거라고! 소! 소라가 좀비가? 잘됐네! 실험해봐! 먹여보면 될거 아니야! 소라야! 소라야! 빨리 치료제를 먹이라고! 으아악! 소라야! 정신차려! 어? 소라야 괜찮아? 어? 비키야! 어? 소라야 살았다! 뭐야! 문이 찔렸잖아! 어? 박세! 약물이 없어! 일단 도망치자! 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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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일의 달처럼 수놓은 별처럼 반짝이는 우리들의 마음 모아서 서로 손잡고 우리 꿈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요 지적이는 새처럼 정신조와 몇 년은 흥!